자스티스 정복하고 구원 꽤 많은 놈들로 게임하지 얘네 집방에다 캠을 설치하고 나가서 놀다 밤에 일하지 인기게 내 엄마한테 다 드리고 난 돈만 share할게 약 먹고 예술하는 나보다 예민한 미친년들아 골라봐 문장 까봐라 줄창 어차피 안 바뀌어 내가 명반은 했다는 설립 신발만 보고 지라해라 어차피 걷는 건 내 발 가는 곳은 다 내 맘 전체 봐 남는 건 형제야 이제 주변 둘러보고 tell me who the where the fuck they're mine 보이는 게 다가 아냐 헌스 헌스란들 꽉 잘 바쁘다고 말했는데 문제 생긴 넌 파이파이야 감사하지 아직도 음악 할 수 있다 사실해 그리고 음악한테 상처 안 봐라 상처 너무 봐라 봐라 그건 회상 아닌 해산 근데 돈을 꼬고 안 갚은 내게 입은 건 해산 근데 요즘 나의 내산 그래 출천은 다 외관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답인 세상 세상 워낫 윌 햄 라 존 스톱 안 베일또 건 사치 벌 근데 인정 루이비 똥 이걸 차에 줘도 안 봐도 안 생겨 되고 싶은 마음 고음 알아 중에 이제 남자는 없다 여자들과 게이들이 더 싸우지 전 목소리를 내면 남는 것은 전 근데 장렬하지도 않아 그런 반에 포스트 묻은 Hey, what's real?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내 real 텔레그램 자동 삭제 타이머는 30초 그치 위험하니까 like axicotin 게임값은 내게 평화를 게임값 그러니 짓는다면 내 죄는 완전해야 해 네 그릇에 싸해진 결국 내 밥그릇을 결국 비우지 못하는 데에서 나와 쓰레기 개새끼 나쁜 놈인가 말 좀 But why is it feel so good when I hurt those bad words when I hurt those bad words